이거 실화입니까 여러분 이게 포도가 말이죠 이 씩까지 먹으면 노화 방지 효과가 있고 피부 미용에도 얼마나 좋은데 아니 그게 그렇게 건강에 좋으면 김기열 씨 포도씨 잔뜩 들어있는 이 포도 씨유 아우 이거 드세요 기름 와인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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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독해 먹어줘 아우 저 먹는다 진짜 먹었어 와 독해 어우 독하다 정말 아우 와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포도씨유 아 난 못먹게 씨유 와 소름빛하고 진짜 하나 뼈어 와 웃었어 몇명 웃었어 몇명 웃었어 아니 왜 자꾸 우리 보고 포도씨를 먹으라고 하는거에요 그래 포도씨 먹으면 소화가 안돼서 너무 안좋아요 뭐가 안좋아요 어차피 1봉은 다 나오는데 와아 들어 와우 들어 와우 그걸 왜 확인해 그러니까 아 자기들만 깨끗한 척하고 있어 그거 확인하는게 다 인간의 본능이야 본능 아 인간의 본능 그렇게 본능 본능 따진 사람이 개그맨인데 왜 웃기는 본능은 없어요 왜 없어요 잘 모르겠시유 아 나 머리 아파 자 그럼 이쯤에서 영등포 청가물 시장에 나가서 직접 포도씨를 먹는가 안 먹는가를 조사해 오신 우리 양선일 리포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제가 직접 영등포 청가물 시장으로 가서 포도씨 먹는건가 뱉는건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실제로 포도씨를 먹는다는 분이 50% 또 실제로 포도씨를 뱉는다는 분이 50% 더욱 놀라운건 이 두 집단 사이에 100% 공통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 어떤 의견이죠 김기열 실제로도 안 웃겨요 이런걸 조사하고 있어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김기열씨 예 개그맨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개그맨의 반대말이요 그게 뭐죠 김기열 나가요 나갑니다 맞네 맞네 정답 정답 맞네 딱 맞네 잘하는 사람이야 재밌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포도씨를 먹어야 하는가 안 먹어야 하는가 먹는거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분께 물어보면 됩니다 나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먹는건가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는거죠? 없어서 못먹지 뭐 지금까지 이거 실화냐였습니다 검사